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비아트론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141-000,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 보압이긴 합니다만 포장에 조금 끌어올려 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외국인이 폭폭이지만 10억원, 연기금이 오늘 그래도 한 91억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1선이 슬 꼬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61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골든크로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일단은 하방 보다는 상방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 이렇게 일단 지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죠. 그것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피아트롬 보겠습니다. 자 실가 총액 1435억원 김영준 외 5인이 19.07%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용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향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전공정 장비에 속하는 백플랜 제조 관련 열 처리 장비 열 처리 장비인 고품 및 패널인 아몰레드, 고해상도 LCD 분야의 LTPS TFT 기판 제조와 대면적 OXIDE TFT 백플랜 제조에 필수적으로 적용 자 비아트롬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6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몰레드 17, LTPS LCD 10.3% 이제 나머지 기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에 어떤 그 어깨에 있어 갖고 투자가 재개되는게 일단 주가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 투자 기대감 그리고 중국 업체 투자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세 요거를 일단은 어 주가 상승의 어떤 음 요인으로 보시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2021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무려 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어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는데 이제 4분기부터 해갖고 3분기부터 해갖고 좀 개선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잘 되고 있고 이제 돈도 조금씩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도 올해 줬죠. 비아트론 2년만에 배당을 재개했어요. 배당금 수준은 11억 수준이고 어쨌든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다. 돈을 벌어야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돈 잘 버는 회사.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요 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엄청 잘해주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어 제가 비아트론을 어 긍정적으로 봤던 주가 차트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어 21선에 이렇게 안착 흐름을 보여주면서 5일선이랑 61선 그리고 선형 스펜 1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보압으로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쉬어 간다는데. 그래서 내일은 선형 스펜 1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어 조금 뭐 내려 꽂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왔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비아트론 주가에 있어 왔고 이제 저항 라인은 일단 어 12,300원 에서 12,600원 사이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이 나와 준다 라고 하면 돌파 시도가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 경우 경우는 이런 13,5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아트로는 어 조금 그런 투자 기대감 지금 차트도 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정배열 정배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과대 낙폭된 주식이긴 하고 2016년 2016년도에 어 한 3만원 까지 찍었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난 어 이게 언제지 지난 2월 18일날 어 이 비아트론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 상승을 시켰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한 거죠. 2019년 4월달에 이제 좀 고점을 찍은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어 정고점 돌파에 대한 어 기대감이 일단 살아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어 뭐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어 굉장히 양호하고 내일도 조금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어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 하신 종목에 대한 어 승률 이라든지 이런 어 수익률 요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어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 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어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어 종목명 그리고 어 매수가 그리고 목표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요런 어 차트 흐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라는 어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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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